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면 한국을 본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킹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인들이 결혼 반지, 금메달, 트로피 등 금모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이렇게 환기시킨 다음에 위기 속에서 한국인들은 인상적일 정도로 개인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아주 호평을 했는데요. 스티븐 킹이라는 이 사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맞긴 맞습니다. 외환위기 때 개인을 희생한 거 엄연한 사실이죠. 그때 한국 국민은 그게 고통 분담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개인의 희생이 보상받을 줄 알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의 고통 분담은 고통 전담이었고 개인의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건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자, 털기전 뉴스로 시작합니다. 새누리당 이상돈 비상대책위원이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4.11 총선 출마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에 상당히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상돈 위원은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은 오히려 농촌지역에 아주 많이 있는데 FTA 때문에 농촌의 어려움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종훈 전 본부장은 한미 FTA를 이끈 주역 중에 주역이죠. 아무튼 이 새누리당 정말 엇박자를 치고 있습니다. 누구는 영입을 하고 누구는 비토놓고 이러고 있네요. 새누리당 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오늘 정책쇄신분과 회의를 거부를 했습니다. 당이 정책쇄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의원들은 공찬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불만을 강하게 제기를 한 건데요. 비대의 산하 정책쇄신분과 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은 기본적으로 정책쇄신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이 없는데 정책쇄신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밝히고 정책쇄신분과 위원회는 오늘까지만 운영을 하고 당분간 회의를 주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이 엇박자에 이어서 이번엔 내홍이네요. 정말 악재가 누리에 꽂혀 있습니다. 전국 상인연합회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대형 유통사주 경계령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게시를 하고 시장 상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공지문은 현재 전국에서 대형마트나 SSM 진질로 인한 위협이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5개 지역을 우선주의 대상으로 분류를 했는데요. 해당 지역은 부산의 롯데마트 입점 지역, 수원역 인근 롯데쇼핑몰 입점 예정 지역, 군포시의 이마트 입점 예정 지역, 시흥시의 롯데마트 매장 확장 공사 예정 지역, 그리고 강원도의 군인매점 지역 등이라고 하는데요. 가뜩이나 어려운데 장사하랴 투쟁하랴 우리 상인들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일진회는 학교폭력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경찰이 강력한 단속 대상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경찰이 인력과 정보력을 집중해서 일진회를 실질적으로 와해시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찰은 일진회에 대한 현황 파악을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하고 특히 확인된 일진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자진 탈퇴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요. 중요 사안을 해결한 경찰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주는 등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중학교 3075곳, 16일까지 고등학교 2264곳에 대한 현황 파악을 마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상대로입니다. 엄단 방침과 실적주의, 걸핏하면 들고 나오는 것들이죠.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털기전 뉴스 민주당의 당대표 경선에 나서신 분들께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4월 이후의 일로 뒤로 미루어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그리고 시민 단체까지 모두 참여하는 국민 검증위를 만들어서 전면 재검토를 들어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에게 발효 중단을 강하게 요청합니다. 최종 발효 목표는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2월 말까지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협의합니다.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재검토를 요구하는 사안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에게 오늘 발송을 한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반면에 정부는 3월 1일에 한미 FTA가 발효될 것이다. 또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정부 주장대로라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 한미 FTA, 바로 이 문제를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17대 국회 때 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낸 최재천 변호사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이 한미 FTA 문제, 참 너무나 복잡하니까 오늘은 각을 좀 좁히죠. 각을 좁혀서 과연 재협상, 재검토, 발효정지가 가능한지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전에 먼저 여쭐 게 있습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미 FTA 주역 중에 주역이죠.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 새누리당 공찬을 받아서 출마할 것이다. 본인도 일단 인정을 했고요. 출마가 기장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이 출마하는 것. 뭐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이죠. 네, 새누리당이죠. 굳이 새누리당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이분을 한미 FTA 교섭대표로 임명한 사람이 누구며, 그렇죠? 그다음에 말년에 통상교섭본부장을 시킨 사람이 누구며, 시킨 정당이. 사실 시작하고 끝맺음은 이미 이전 정부 때 저희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 다 이루어진 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김종훈은 굳이 따지자면 새누리당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과거 열린누리당이나 민주당 사람이죠. 그런데 왜 그분을 그리 각이 놔뒀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상당히 복선에 깔린 말씀이신 거죠. 좀 더 풀어주시죠. 그렇게 함축적으로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에 대해서 발효 중지를 요청하건, 아니면 개폐를 요구하건, 전면 폐기를 요구하건, 명확한 입장 정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죠. 그렇죠. 구렁이 담나무같이 슬그머니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경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혹은 착한 FTA나 나쁜 FTA라는 그런 이분법적 구별, 이런 식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짓고 나면 우리가 다수당이 되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식의 행태나, 김종훈 본부장이 마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치 일선에 뛰어드는 거나, 하나도 다를 법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의 행보는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김종훈 통상 교섭본부장 전, 물론 앞에 한 글자가 붙습니다만, 이 사람의 출마 문제, 그리고 어제 오늘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계속 집중적으로 보도 나오고, 사설까지 실린 게 하나가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한미 FTA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사실상 숙청하고 있다. 씨가 마르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이 공천 심사에 있어서 하는 기준이 돼도 된다,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건 새노래당이건 새로운 공천의 기준을 일종의 경제정의 쪽에 두고 있잖아요. 경제정의를 둔다면 한미 FTA가 의미하는 1%를 위한 투자자들 게임이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한미 FTA를 한다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한미 FTA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한국 기업이 누가 있을까요?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재벌기업, 대기업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왔을 때 한국에 일자리가 생기고,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낙수효과, 위에 큰 통에 물이 차서 그 다음 밑으로 뚝뚝 흘러서 아랫사람들까지 그 목에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낙수효과가 과연 있을까요? 없다면 한미 FTA가 상징하는 신자유주의, 재벌중심경제체제, 성장중심경제체제, 그 다음에 과도한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경제정의를 구하는 새로운 정당 이념이고 그런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골라내야 된다면 당연히 한미 FTA에 대한 찬반 여중으로는 공천기준이 돼야죠. 그러면 좀 전에 김종훈 전 통상교습본부장의 출말을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민주통합당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의문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공천과정에서 한미 FTA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모순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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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 모순을 도리해 역으로 드러내 보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경제정의를 이야기하고 사회복지를 이야기하고 다함께 잘사는 99% 사회를 선거 구호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정책대안, 직권대안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옥석을 가려야죠. 누가 진짜 그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뭘로 보여줍니까? 입으로 보여줍니까? 사람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보수 언론들이 도대체 니들 한미 FTA 협상파를 쫓아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좋다 우리는 쫓아내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정책을 바꾸는 일이고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정권을 바꾸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오히려 그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창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민주통합당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시는데 그 문제 이제 집중적으로 짓기 전에 먼저 한미 FTA가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ISD 조항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협상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이게 어떻게 혹시 진척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되고 있지 않고요. 다만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말을 빌자면 발효 여부를 넣고 화상회의나 대면회의나 몇 차례 인터넷회의를 한 적은 있지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관되기 김종훈 전 본부장이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한미공동위원회가 12개 정도 성립이 됩니다. 그중에 당연히 투자챕터위원회도 있거든요. 거기서 이 문제를 당연하게 논의될 수밖에 없는 거고 투자계약 관련된 해석의 여부를 놓고 대한민국 법제처나 본부부가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공동위원회에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때 아이레스트는 당연히 테이블이 올라가는 거죠. 그때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센 거짓말이죠. 지금 박태호 본부장, 김종훈 전 본부장의 뒤를 이어서 본부장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얘기를 보면 한미 간에 4차례 대면회의가 있었고 10차례 이상 화상회의와 전화협의가 있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ISD 조항은 일체 거론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그 회의는 이제 이 발효를 시키려면요. 한국이 한미 FTA에 맞는 적절한 법적 조치, 법 개정, 행정명령들이 개정을 했는가를 미국이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창피하지만. 미국은 이미 기왕에 있는 법제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잠깐만요. 제가 가능하면 협정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미국 의회를 통과시킨 이행법 있잖아요. 이행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한미 FTA를 하더라도 법은 바꿀 필요 없다. 대통령령 바꿀 필요 없다. 행정부 규정 바꿀 필요 없다. 행정조치 변경 필요 없다. 그다음에 실무 변경 필요 없다. 하나도 바꿀 게 없다는 걸 전부 다 못 박아놨습니다. 미국에서. 네. 한미 FTA 이행법. 이 의회를 통과한.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만도 법이 26개나 바뀌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행정조치, 실무 자체까지도 하나도 바꿀 필요가 없는 미국식 제도를 그대로 이식하는 건데 우리는 법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법이 제대로 증명이 됐는지 아니 바꿔졌는지 이 한미 FTA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적용 가능한 법적 요건이나 절차를 다 완료했다. 이걸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보고 비슷하네요. 그렇죠. 솔직히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보여드리면 미국께서 심사를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합의한 날에 발효를 합니다. 미국이 심사한다는 이 표현이 참으로 그렇습니다. 걸립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라고 하니까. 이래서 한미 FTA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거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한번 집중을 해보죠.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오늘 서한을 발송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면적으로 재검토하자. 그리고 발효 일단 하는 거 중단하자. 이런 요구사항을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어찌 보면 답이 나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바마 대통령이 그 서한을 받았을 때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질문하는 제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가장 저급한 법적 논리로요. 과연 발효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게 한미 FTA 협정문에 있느냐? 없습니다.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규정이 없고. 개정조항은 있죠. 개정조항은 있습니다. 서면으로 합의해서 개정할 수 있는 조항은 있고 폐기조항은 있는 거죠. 폐기조항은 있는데 정치적으로 이제 정치적 제스처로 발효 중지를 요청하는 서한. 그거는 보낼 수는 있겠지만 그게 법적 구속력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의적이죠. 그러면 발효를 정지를 시킨 다음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라는 민주통합당의 지금 주장 그리고 그 주장이 담기는 서한은 총선을 앞둔 퍼포먼스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치료가 없는? 그렇죠. 정당 바깥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당연히 옳은 수준이겠죠. 그래요?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건 또 이를테면요. 제가 얼마 전에 다시 촛불주폐를 갔더니 그날 밤에 네티즌들께서 이런 식의 글들을 올렸어요. 전당대회 전에는 이를테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맨 처음에 하면 fta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던 사람이 그랬죠. 다 그랬죠. 된다 하면 촛불집이 아무도 안 나왔다. 이번에 선출된 지도부는 그런 식의 글들이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 아하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렇게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였다면 중차대한 문제였다면 곧바로 그 다음에 먼저 의결로 이걸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도부가 구성된 지 지금 벌써 거의 한 달이 다 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서야 발효 중재를 요청하고 사안을 보내겠다. 이건 이를 우선순위 시급성 왕급 정도를 착각한 거죠. 그러면 발효를 막을 현재로서는 발효를 막을 방법은 없다는 겁니까? 없죠. 시민들의 뜻밖에 없죠. 시민들이 강력하게 뜻을 보여주고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혼연일체가 돼서 이게 도리어 미국한테 악영향을 죽 수 있고 한미동맹을 깨뜨리는 중대한 기재가 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무식해서 여쭤보는 건데 만약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했을 때 우리 정부가 발효 절차를 일단 중단을 시키는 일방적으로 이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합의하는 날에 발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안 해주면 돼요. 그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면 이거 다 끝냈다 이런 절차를 우리는 법적으로 법을 다 개정했고 했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자동적으로 60일 후 또는 양 당사위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약이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 계약이 조약이기 때문에 조약 발효일자를 서로 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계획은 미국이 우리나라 총선 이후나 아니면 3월 말쯤 해간보 정상회의 때 그때 대통령이 오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쯤 하겠다는 거였잖아요. 모양새 좋게 같이 앉아서. 우리가 더 땡겨달라. 지나치게 그 시점에 하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땡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게 미 통상 잡지에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 조정을 해서 어떻게도 우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우리 공천전에 끝내려는 거죠. 사실 이명박 정부가 발효 절차를 중단시킨다라고 하는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무리일지 모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또 하나의 측면. 그러면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부를 압박하는 시나리오. 그런데 사실 그것도 지금 기대하기 뭐한 게 시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거리에 나오고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민주통합당. 조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나오잖아요. 전당대회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다 한미 FTA 어쩌게 하겠다고 다 얘기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시민들이 이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조직되고 분출할 수 있는 여지는 그만큼 동력은 줄어드는 것이고. 그러면 발효는 막을 방법이 없다. 결국 이런 중간 결론에 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무기력감이 빠지는 게 맞아요. 저도 강행 가면 그게 가장 두렵고 창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명석 민주통합당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효를 정지시키지 못한다면 식군의 국회가 구성된 후에 또는 정권 교체를 이룬 다음에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발효 가능하면 계약이 어느 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계약이 이미 이루어져서 진행 중인 상태에서 그 계약을 깨는 것과 어찌됐건 이를테면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계약금 단계가 있고 중도금 단계가 있고 잔금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계약하면 위약금이 엄청나죠. 어디가 더 쉽겠습니까? 계약이 완성되기 전이 더 쉬운 거죠. 당연하죠. 이 단계에서조차도 제대로 힘과 정치 역량을 결집하지 못하고 우리 정부조차도 설치하지 못하는 정당이 발효된 다음에 미국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물론 일방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 조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정은요. 한쪽이 다른 쪽한테 서면으로 통보할 날로부터 180일 후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서면으로 통보만 하면 됩니까? 우리 이거 깨겠다? 네. 그러니까 결별하듯이 문자로 자 우리 끝내자. 우리 이별하자 이러면 끝나요 사실은. 간단하네요 사실은. 절차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그 뒤가 문제가 되겠죠. 뒷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죠. 그렇죠. 시작을 할 때는 우리가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잖아요. 성결과제까지 쇠고기까지 열어가면서 약과 적정한 방안까지 마련하면서 스크린쿼터까지 2분의 1로 줄여가면서 해달라고 사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연속성 없이 우리 못하겠다. 이때 과연 우리가 가장 피의 동맹이라고 생각하는 한미동맹에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렇죠. 과연 우리 정치인들이 뒷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문제는 늘 이런 식의 사고를 정치인들이 쳐놓고 잘못되면 시민 여러분들 뜻에서 따라겠습니다. 이러면서 공을 다시 넘겼버립니다. 지금 똑같은 행사가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이 19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고 내지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까지 이뤘다. 행정권력도 거머졌고 의회권력에서도 다수가 됐다.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폐기를 진짜로 밀어붙였다. 절차 간단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공천을 잘하라는 겁니다. 그럼 아니에요. 그 전에 그러면 그렇게 폐기를 했다고 할 경우에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요. 보복 자원에서. 폐기에 따른 보복 자원에서. 미국이 어떤 식의 보복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건 양자 간 협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둘이 일로 끝나버리는 거죠. 둘은 문제로. 그래요? 어떤 이게 무역 과정이라도 이런 데 있어서 보복 조치가. 아니요. 그런 건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이미 W체제로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W체제상에서 양자 무역을 깨뜨렸다고 해서 보복을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그러면 후폭풍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미 저희들 충분히 미국과 우리나라 충분히 미국과 무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WTO 체제하에서 무역질서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세국이 수입 확대한 것도 사실은 WTO 시스템하여 된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더 이상 악영향이 있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그런 관점. 동맹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할지.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 우리 손을 놓게 되지 않을까. 미국이 나와버리는 순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외교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려움들이 상당하시겠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어떤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발효할 때 발효가 된 후에 폐기하는 것은 사실은 악수고 그런 상황까지 안 가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민주통합당이 만사 제쳐놓고 발효가 되는 것을 막는데 총력으로 등가 나서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민주통합당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그 속은 잘 모르겠고요. 저도 비주류라. 원외의 비주류라 잘 모르겠고. 첫째는 역시 우리 사회를 우리 사회 죄송합니다만 유령처럼 떠도는 그 한미동맹에 대한 확고한 신념 혹은 좀 더 부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맹종 그렇죠. 한미동맹이 혈호 동맹이고 결코 깨뜨릴 수 없는 한미동맹이 우리 최고의 가치 동맹이고 전략 동맹이라는 그 사유체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두 번째는 여전히 한미 FTA에 대한 이해 이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 사회를 어떻게 재편하고 미국식 경제구조가 한국에 전면적으로 이식됐을 때 미국은 실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고 공동체성이 부족한 사회인데 그런 식의 법 기반 제도적 기반이 한국 사회를 지배했을 때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한 인식 자체가 대단히 천박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여전히 참여정부 원재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착한 FTA 나쁜 FTA 혹은 그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할 줄 알았느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지금 도피하는 듯한 그런 식의 것들이 복합돼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질적으로 보면 민주통합당 안에 상당수가 한미 FTA에 대해서 근본부터 부정하는 시각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충 구렁이 담 넘어가다 가면서 기장사실화 해버리고 현실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최장집 선생이 늘 지적하듯이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지역 기반의 차이와 남북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속도 빼놓고 사회경제기 이슈에서 당신들 무슨 차이 있느냐 이렇게 말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FTA를 시작하고 가장 강력하게 지지했던 집단이 민주통합당이고 정권은 받겠지만 그걸 이어받은 집단이 새누리당이란 말이에요. 그 점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결국은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최재천 변호사도 민주통합당 당원 아니십니까? 네. 그리고 당 밖에서 한미 FTA 문제점으로 계속 강연도 하시고 계속 꾸준히 제기를 해보셨습니다. 그러면 당 안에 들어가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적극적으로 한번 제기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전에 의원 시전에는 그렇게 했죠. 아니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그런 적 없습니다. 왜 안 하셨습니까? 당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말할 기회도 없고 자리도 없고 전 힘이 없습니다. 아니. 민주통합당이 나서야 된다면 한몸 불살나서 이 민주통합당 지도부부터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떨쳐 일어날 수 있도록 한번 촉구를 하고 나아가서 강제도 하고 읍소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당대회 때 제가 지지하고자 하는 지지를 원했던 그런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이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되고 제가 지지하는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정도밖에 못했고 나머지는 저도 여전히 무기력한 한 사람의 당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표현을 써서 까놓고 얘기해서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국민을 상대로 하는 얘기와는 별도로 사석에서나 무대 뒤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현실적이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전 들어본 적 없어요. 없습니까? 제가 부끄러운 일이지만 대단히 우리 당이 간혹 운동권 중심 정당 관료 중심 정당 그다음에 혹은 친노 중심 정당 이런 몇 가지 패러다임이나 작은 크고 작은 의미의 그런 개파 계열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중심축에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이야기를 이른바 제칭 비주류이시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데일리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트위터 아이디 오마이탈탈로 좋은 의견 보내주세요. 이털남 아저씨가 탈탈 털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재천 변호사와 함께 한미 FTA 문제를 짓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주통합당의 문제로 귀결이 됐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파고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한미 FTA와 경제민주와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지금 정치권에서 총선을 앞두고 거의 제1의 구호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민주와는 상당히 어려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견해에 동의하시면 어떤 점에서 이 경제민주와의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수출만이 살 길이고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 도대체 석유 나는 나라 몇 나라나 됩니까? 우리가 늘 지하자원 이야기할 때 석유를 생각하는데 전 세계 석유 나는 나라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설사 석유가 나는 나라 중에 선인국이 된 나라 몇이나 있습니까?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우리는 석유가 안 나니까 많은 철강이 안 나니까 지하자원이 없다고 농담도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삼성전자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휴대전화를 9,700만 대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국에서 생산된 물량은 신문을 따오자면 한 4천만 대 정도 됩니다. 올해 목표는 신문을 보자면 1억 3천 한 5백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생산량이 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 일자리가 생기고 여기에 한국에 돈이 돌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생산량은 똑같습니다. 한국에서의 생산량은? 4천만 대가 똑같아요. 다른 나라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는 베트남에 이루어지고 월급도 베트남에 주는 거고 일자리도 베트남에서 늘어나고 그 돈이 도는 것도 베트남이죠. 그렇지만 한국 전체적인 수출은 늘어나요. 파인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죄송합니다만 제가 여기 세 분 앉아계신데 여기 들어오는 순간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의 gdp가 올라갑니다. 제가 변호사라서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재수입은 아무 상관없는.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나라와 수출이 는다고 무역규모가 커진다고 해서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는 문제죠. 이걸 어떻게 선순환시킬 것이며 일자리를 수출해버린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어떻게 수입할 것이며 한국의 투자를 어떻게 늘릴 것이며 이게 중요한 과제가 돼야지 그런 맹목적인 수치 여기에 얽매여서 가지고는 경제민주화 없는 거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미 fta가 발효가 되는 순간부터 지금 재벌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적인 문제로. 그러면 재벌개혁이라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짜야 되고 그걸 정책하고 입법안도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이를테면요. 지금 한미 fta는 이제 갓 복싱을 시작한 어린 친구와 프로 선수가 동시에 장갑을 끼고 올라가서 같이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헤비급이죠. 완전 경쟁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법이나 제도나 혹은 관세나 무역수수료나 이런 식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억지로 속된 말로 똔똔을 맞췄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농산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평균 관세율이 118%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업 경쟁력이 약간은 취약하니까 이걸 올리려면 원가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거기다가 100%를 부과해 가지고 간신히 우리랑 맞춰서 우리 농산품 경쟁력을 부여시켰는데 이제는 완전 경쟁이에요. 그런 게 다 없어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아이하고 헤비급 프로 선수하고 같이 복싱을 하는 건데 여기에 유리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재벌이나 수출중심 대기업들은 살아남습니다. 도리어 시장이 커진 측면이 있지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더 큰 무기와 더 큰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감히 우리 어떻게 서는데 우리마저 죽어버리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례 협박을 하겠죠. 그리고 우리 생각에도 그것마저 줄어버리면 도대체 돈은 누가 벌어오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출자총액 제한제 지금 부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물론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유통법이 있습니다. 상생법도 있고 이런 것들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까? 무력화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한미 FTA의 가장 큰 핵심 경제이념은 민영화 그다음에 개방화 자유화입니다. 어떠한 경제적 규제도 비판합니다. 이를테면 미국 헌법은 죄송합니다만 경제 질서에 대한 경제 헌법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요? 전혀 없습니다. 미국 헌법을 이식한 일본 헌법에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유럽 쪽은 전부 다 있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가 한국 헌법에 대한 개정 제한을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내놓는 게 우리도 미국처럼 경제 헌법 없애달라는 겁니다. 경제민주화. 이른바 김종인 조항 없애달라는 거죠. 그거 없애달라는 거예요. 완전 자유화에 맡겨더라. 완전 계약 조항에 맡겨더라 이거예요. 미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약. 계약은 공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성에 대한 듀오 프로세스 적정 절차 조항. 이 두 가지 가지고 모든 경제 체제를 규율합니다. 계약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국가 대 국가 계약도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경제민주화에 상당히 안 좋은 악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지금 경제민주화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어떤 구멍이 많은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밖에 없네요. 부끄럽지만 그렇지요.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국방비 많이 투자하고 그다음에 SOC 예산을 거의 20% 쓰는 나라에서 그 나머지 돈 가지고 정세도 없이 그걸 복지로 돌려서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드리겠다. 이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좁은 의미의 경제정의인데 경제 구조 자체에 대한 변화나 전환 없이 과연 경제정의나 우리가 꿈꾸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가 가능할까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대단히 편협한 그런 식의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이 바로 재벌 중심의 경제체제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성장 중심 경제체제를 어떻게 선순환시키느냐. 그다음에 지나치게 외수 이주 경제체제를 어떻게 내수 전환으로 바꾸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이건 한나라의 경제체제 국가체제를 전적으로 좌로 돌리는 일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재벌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벌의 소유구 주문대까지 손대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거는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재벌이 시장에서 버리고 있는 갖가지 횡포. 이것에 어떤 제약을 두는 장치. 이쪽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최재천 변호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두 트랙이 같이 강구가 되면서 이번에 전면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와 연결시키자면 한미 fta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대통령께서나 김 당시 현종이죠. 김현종. 김현종. 김현종 통상교습본부장이 청와대 브리핑을 내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일본식 낡은 제도를 버리고 미국식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때 이미 선진 통상국가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 이 정부가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진 통상국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거의 모든 세계관이 응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전환시키려면 방금 말씀드렸는데 지나치게 성장 위주 수출 위주 중상주의 정책 위주 재벌 중심 경제체제 위주. 그다음에 옛날 가난하던 시절에 장자를 키워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먹여 살렸던 것처럼 그런 장자 위주 경제체제를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다 함께 잘 사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방금 말씀 주신 투트랙이죠. 첫째는 재벌 중심, 원호 중심 경제체제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고작 1.4%, 그렇죠. 2%, 많아봐야 4%, 5%의 지배 구조를 가지고 100%를 지배한다. 이건 민주주의 중심에도 안 맞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가장 완곡한 경제체제를 수정해 나가는 게 미국식 공정경제, 공정거래 중심 규제하는 건데 그걸 또 동시에 살려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지금 소유 구조 문제는 거의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주로 시장에서의 횡포 문제만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건 열린우리당 시절하고 똑같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때도 재벌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 계획할 것이냐 이때 논쟁이 있었는데 저나 임종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나 몇 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그 편이라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재벌들의 분식 해결을 어떻게 눈감어줄 것이냐, 그 법안을 제가 법사위 간사 때 통과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삐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랬더니 매일 BH에서 사람이 찾아와 기다리고 있어요. 경제수석도 제 방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총리도 와서, 경제총리였나 그때? 이현재 이분이 그때 장관이셨나, 총리였나 죄송한데. 장관이었죠? 네. 그분께서도 계속 차관들을 보내시고. 거의 재방이 뜻밖의 법사위인데도 경제관료들이 와서 기다리시는 그런 방이 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똑같습니다, 의견이. 이걸 지금 이 순간 확 뒤집어가지고 환불을 수술해버리면 힘들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런 논리였는데 그 생각, 그 정책들이 여전히 민주통합당의 지배적인 경제정강에 대한 생각들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민주통합당 입장에서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과연 민주통합당의 힘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재벌 소유까지 건드릴 만큼의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느냐.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잘못 건드렸다고 재발의 역공을 부르면 오히려 우리가 코너에 몰릴 수가 있다. 그게 이제 현실주의죠. 저도 그건 솔직히 두려워요. 두렵습니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고 경제 권력, 재벌 권력으로 넘어가 버렸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런 지배구조 하에서 과연 정치 권력이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대단히 불안한 일이고 창피한 일이지만요. 그래요. 그러면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가치와 비전을 제시해두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결국 사람 문제잖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받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찾아 나서고 그걸 바탕으로 시민들께 지지를 호소하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정권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의회 권력을 교체한다면 그거는 누가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겠습니까? 그게 시민의 뜻인데. 이 나라가 누구 나라인데요. 그런데 지금 유권자는 다양한 층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개혁, 전면적인 재벌개혁에 동의하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유권자도 있겠지만 재벌의 어떤 독선과 독주와 횡포에 대해서는 강한 문제시를 가지고 있지만 재벌의 소유구조까지 건드린다면 이건 좀 우리나라 경제에 길게 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정치적 부동층을 형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까지 이런 유권자까지 끌어들어야만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 공학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마는. 아니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면 원칙과 정치적 현실 간의 간극. 여기서 비롯되는 문제고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기서 어떻게 이걸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 아닙니까? 저도 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제가 예를 들면 정치 지도자가 돼 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도 다 똑같은 시민이고 다 똑같은 속된 말로 표인데 버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는 가장 애매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다 함께 가는 그런 정책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그런 한계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이야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는 잘 먹고 잘 살아왔지만 국민소득 5만 달러에서 2만 달러까지 왔고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인구 5천만 명을 모시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7개 나라밖에 안 되잖아요. 더구나 분당까지 돼 있는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가 더 이상의 도약을 위해서는 체제와 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이 상태로는 결국은 어느 기자가 칼럼에 썼습니다만 이 상태로 몇 대만 지나가면 2씨하고 정씨하고 구씨하고 허씨하고 이런 재벌 가문만 남아가지고 그 집안이 한 107만 명 정도 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됩니까? 네. 그분들이 자식을 몇 대씩 쭉 낳아가면. 그 계산한 게 있습니까? 네. 계산 방식이 있나봐요. 107만 명이요? 네. 3대인가 10대인가 가면 그렇게 돼요. 그래요? 그러면 재벌과 비재벌 가문만 남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더구나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는 재산의 상속이 신분 상속, 사회적 지위 상속, 명예 상속으로 이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혼인이 그렇게 폐쇄적이 아닌데 우리는 결혼 제도가 대단히 지방끼리 만남이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폐쇄적입니다. 혼맥이 상당히 그렇죠. 네. 다른 나라하고 다르거든요. 그게.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철저히 본 건 세습 그런 중세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전부 다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데도 직인부로부터 고쳐나갈 수 있는 초석을 깔지 못한다면 계속 모든 문제를 밀어가지고 후손들한테 등 떠미는 거죠. 짐 지워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요. 그게 두렵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러니까 이전으로 얘기 돌아가서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자 발효를 중단시키는 것보다 아니 발효 이후에 폐기하는 것보다 발효를 중단시키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더구나 대단히 정치적이고 그다음에 우방들의 여론을 살피는 시스템이 우리와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효과적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어떤 거센 여론이 일어난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여론이나 정치상황 계속 예의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이명박 정부도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이런 판단에까지 이르도록 미국 정부에게 각인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거기야말로 시민정치 민주정치 나라라서 도리어 여론에 대단히 순화로 민감합니다. 그렇게 보려면 정당 특히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물론이고요. 이들이 움직여야 되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이 움직여야 되는데 민주통합당은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 당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지도부한테 촉구를 하십시오. 어떻게 촉구하시겠습니까? 당에게. 약할 때는 연대를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한미 FTA 폐기노선을 내걸고 있는 또 다른 진보장당이 있잖아요. 통합진보장당. 거기와 연대를 해서 분명하게 이 기치를 내걸어야죠. 깃발을요. 깃발을 내걸고. 두 번째는 역시 저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우리 스스로의 세신이 필요한 거죠. 미국이 보기에 그래 새로 바뀌게 될 의회와 새로 지배하게 될 정권을 담당할 축들은 전부 다 한미 FTA를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폐기하는 사람들을 짜여져 있네. 이거 간단치 않겠네. 그때 가서 후유증이 발생하는 것보다 지금 잠시 미룬 다음에 여론으로 동향을 보는 게 어떨까. 이게 필요하겠죠. 이를테면요. 미국이요. 우리가 2007년 4월 1일 날 협상을 끝냈잖아요. 그런데 2006년에 중간선거가 있었잖아요. 2006년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이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2007년 4월 1일 날 협상을 끝내놓고도 검토 시간이 두 개월 있었는데 그다음에 부시가 국회로 보내지 않습니다. 미 민주당이 환경과 노동 챕터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게 뻔하고 우리 민주당이 새로운 FTA에 대한 정강 정책을 만들 테니까 기다려달라. 그렇게 부시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줍니다. 사실 2007년 6월 1일 날 협상이 끝났던 게 왜 지금에야 바로 되겠습니까. 우리 프로세스였습니까. 우리 칼렌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전적으로 미국식 칼렌더입니다. 미국은 정권이 바뀌기 같으니까 또 기다리고 그다음에 정당 지배구조가 바뀌니까 또 기다리고 그다음에 공화당이 의회를 지배하니까 이제 보내도 통과되겠구나. 그러면서 작년에야 오바마 대통령이 국회로 보내잖아요. 대신 자기가 얻어낼 건 자동차 수출인데 전민 자동차 노조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또 설득을 해나가고 우리 대통령 디트로이트로 모시고 하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정치적 과정과 의회와의 타협과 협상 그다음에 상대국 정부의 동향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의 정치 일정과 정치 상황에 따라서 4년을 끌어왔는데 한국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대통령도 그래야 맞죠. 첫째는. 그렇죠. 결단을 키를 쥐고 있는 대통령이 그래야 맞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 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과감하게 민주당의 신임 지도부가 대통령과 미국을 동시에 설득을 해나가야 되겠죠. 우린 자꾸 시민만 설득하라고 지금 떠밀어 버리잖아요. 그건 대단히 죄송한 일이고요. 되려 설득의 대상은 첫째는 대통령이죠. 도리어 미국한테 보내는 것 자체가 장난으로 비춰질 염려가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쫓아가야죠. 지금. 왜 자기 나라 대통령은 놔두고. 그렇죠. 그야말로 정치적 제수처죠.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지금 중요한 포인트네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설득할 생각을 하지 않고 오바마부터 설득하려고 하냐. 그렇죠. 그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연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질문이지만 약간 여기서는 쭉쩡의 질문인 건 인정을 합니다마는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의 태도가 약간씩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부터 오만해졌다.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선거 연대에 대해서도 힘들어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연대가 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는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 문제를 끌고 나가고 역전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시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 영역 안에서는 그렇다고 치고 시민들을 또한 설득하고 많이 알리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 중에는 한미 FTA가 발효가 되면 우리 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시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인식의 전환을 어떻게 이끌 수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치게 저조차도 성장중심, 수출중심, 중상주의 중심 경제 시스템 하에서 몇십 년을 살아와서요. 이게 이미 한계가 노정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의 부가 커지고 국가 전체의 DDP가 커진다고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돈은 결코 늘어나지 않는데 그 한계를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조사를 보면요. 여전히 토건 사업을 일으키면 나한테 일자리가 돌아오고 수출이 많이 되면 국내 일자리가 생기고 나한테 배분이 되고 그런데 이미 사실 낙수요건을 레이건 시절에 이미 끝난 경제정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늘 어릴 때 시골 말로 아랫목이 따뜻하면 서서히 불을 계속 대면 윗목이 따뜻해지는 방구 위쪽까지 따뜻해지는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파탄이 났거든요. 더 이상 우리나라처럼 신분 상승 구조가 취약한 나라가 어디 있으며 그다음에 교육이 유일한 신분 상승 구조였는데 부자 교육과 가난한 교육은 이미 차별화되어버렸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가 전문직들 변호사나 교수나 임원들 의사들 이 부모가 보통 한 6 7%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 지금 서울대 입학생 비율이 거의 한 70% 돼 있죠. 이런 현실을 보고도 우리가 깨닫거나 깨닫지 않거나 이걸 방향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면 이 구조가 영국이 고착되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최지천 변호사를 마치 민주통합당의 대표인 양. 대변인 양. 너무 미운 소리 많이 하셨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4월이면 총선이 치러집니다. 최지천 변호사께서도 예비 후보시고 총선에 출마하실 계획인 걸로 알고 있고 물론 당선을 목표로 당연히 뛰시겠죠. 당선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19대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미FT와 관련해서 그때는 최지천 의원으로서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폐기를 주장하는 의원들과 연대를 하고 당 내외로요. 그다음에 폐기의 정책을 근거를 만들어서 개원하자마자 곧바로 의한이나 그런 형식으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요. 아까 폐기 절차가 정부가 그냥 서면 통보만 하면 끝난다고 했지만 국회 차원에서 폐기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나 권한은 없죠. 전적으로 정부의 판단의 몫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은 통상에 대한 교섭 권한이 미 의회가 가지고 있어서 의회가 상당히 강력한데 한국은 통상교섭본부라는 외교통상부 그리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회의 권한은 사실 전무한 편입니다. 그래요. 의회가 폐기를 강제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걸 가지고 당신이 폐기해라. 간접 강제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건 대통령 마음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명박 정부 체제 하에서 중단은 물론이고 폐기 까지도 사실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네. 좀 절망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결국은 정리가 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발효가 된 지 만약에 지금 아까 통상교섭본부장 말대로 하면 3월 1일부터 발효가 된다고 봐도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건 2월 말이고 발효된 지 거의 1년이 지난 다음 아닙니까. 폐기. 그때 가서의 폐기. 예를 들어서 한명숙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정권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과연 쉬울까요. 그래서 원장 잘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두려워.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지금 최재천 변호사께서 시종일관 말씀을 하셨던 것은 폐기보다는 발효가 되기 전에 그걸 중단시키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고. 폐기는 온전히 대한민국 전 시민의 정치적 결단의 영역까지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미동맹 없는 미국 없는 한국의 미래와 외교안보와 경제를 과연 저를 비롯한 거의 모든 시민들이 상상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한미 FTA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폐기하자고 했을 때 저조차도 이미 겁먹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미국의 반응 여기까지도 우리가 제대로 형량할 수 있어야죠. 예후를 예측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그런 식의 시나리오까지도 정치 지도자들은 지금 계산해 놓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물론입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폐기입니다. 당연히 폐기해야 맞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대통령. 제가 앞으로 지지하게 될 대통령도 반드시 그걸 조건으로 걸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지지할 것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정치적 결단을 과감하게 지지해 주실 수 있기를 저는 희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FTA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짚을 점이 있습니다. 한중 FTA인데 오늘 오전에 뜬 뉴스를 보면 한중 양국 정부가 4월에 한중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이를 위해서 공청의 개최 공고를 9일자로 관보에 올리겠다. 지금 외교부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중 FTA가 다시 현실적인 현황으로 떠올랐는데 이 한중 FTA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중국 사람들의 입장을 그대로 이야기하자면요. 당신들은 전략적 이어관계는 미국과 같이하고 돈은 우리한테 벌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단히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과의 교육량이 30이라면 일본과가 한 15 미국과는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서 사실상 거의 손해나는 걸 미국은 물론 서비스 쪽에서 손해납니다만 그런 손해를 중국에다 다 덮어 씌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쪽 서구 쪽과는 FTA를 하고 중국과는 하지 않으니까 중국이 대단히 불평불량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한미 FTA 할 때도 당시 상무장관을 특사로 비밀리에 보내서 우리랑 먼저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의 FTA가 단순한 경제동맹의 성격을 넘어서 안보동맹의 성격까지 가지고 있다는 걸 누구나 시인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를 왕타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하고 안 하고 한미 FTA 하면 완전히 미국 쪽으로 붙겠다는 얘기 아니냐. 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보고. 한미일 군사무 동맹도 당신들은 강화시켜 나가고 경제동맹마저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께서도 미국 가서 한미 FTA 빨리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로 우리가 중국과 전략지기관계를 언급하면서 니들이 먼저 하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건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 쪽에서는 극단적으로 지금 불평불만을 들어오고 항의가 들어오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걸 완충시키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서둘러서 지금 또 정확한 사전 절차나 경제적 영향평가나 외교안보적 영향평가 없이 지금 곧바로 저지르고 있는데 또 지금 또 미국 일정에 쫓겨갔던 것처럼 중국 일정에 쫓겨서 또 지금 끌려가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최재천 변호사님 말씀에 따르면 한중 FTA는 필요하나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필요할 수는 있으나 전혀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가면 오히려 국익의 훼손이 될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거죠. 한미 FTA처럼. 그래요. 더구나 이제 지금 심지어 삼성경제연구소조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일본이 끝내 TPP에 들어가는 걸 거절하다가 한태평양 경제동맹에 들어가는 걸 거절하다가 작년 에이펙 정상회담 가서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때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우리는 거기에 초청장 정도 받지 못했다. 우리를 떼놓고 니들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항의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리가 지적했듯이 삼성경제연구소가요. 우리가 한미 FTA를 하더라도 얼마 뒤면 곧바로 TPP의 초청장을 받을 겁니다. 미 호주가 한미 FTA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가 그리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과연 미국이 TPP 들어올 때 중국과 FTA하고 있는 걸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할 건지 이건 과연 형량이 끝났는지 평가가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공개가 안 됐을 뿐이지만 정부 차원에서 은밀하게 내지 비공개적으로 검토했을 여지도 없습니까? 그게 위험한 거죠. 지금까지 통상 절차는 비밀 교섭이 필요하고 특별한 영역이라는 이유로 통상 교섭본부 일부 관료들이 머릿속에만 있는 겁니다. 국민한테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이것도 시민주권이거든요. 통상주권도. 그렇죠. 참여정부 때도 그렇게 해서 한미 FTA를 결정했고 조금이라도 바뀌다 이야기하면 비밀 침해라고 해서 고소고발하고는 압수수색해버렸고. 이 정부도 그랬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 한미 FTA를 통과시켜주면서 민주당이 요구해서 통상절차법을 만들었지만 과연 그 통상절차법에 따라서 지금 당신들은 의회 제도를 보고하고 있고 이에 관계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제도를 알려주고 있느냐. 언론인들 불러다가 조심스럽게 비밀 내에 브리핑한 적 있느냐. 난 한 적 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거죠 지금. 그럼 뭐가 변했냐 이거죠. 한미 FTA 실패로부터 무슨 경험을 얻었냐 이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한중 FTA를 어떻게 시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 공산품을 훨씬 많이 팔 수 있지 않겠냐. 대신 농업 분야는 타격이 있을 수가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이 정도 수준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이해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계 1등 상품이 한국이 많을까요 중국이 많을까요. 그다음에 현대 자동차가 지금 한미 FTA에서 이득을 볼 거라고 했다가 지금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올해 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그 70%가 미국에서 생산된 차입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이나 현대나 전부 다 중국에다 지금 수출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다 공장 지어놨습니다. 다 투자했습니다. 중국이 일자리를 늘리고 중국 수출을 늘려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정부가 핑계대고 있는 게 조선일보를 통해서 조용조용 흘리는 게 우리가 여기에 가공지역. 그러니까 개성공단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한미 FTA에서. 그런데 중국도 이미 황금평을 임차했고 나진선봉을 임차했잖아요. 50년 100년을. 그쪽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북한산이나 중국산으로 인정해주는 대가로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겠다. 그러면 남북 통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희한한 논리를 지금 가져옵니다. 그래요? 그 논리를 지금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것도 참 재미있는 현상인데. 아무튼 지금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너무 많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날림으로. 지금 졸속으로 가고 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비판입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첩첩산중이네요. 그렇습니다. 좌우로 협공이 시달리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하더라도 한중 FTA는 아직 개시는 되지 않았고 개시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한두 달 사이에 뚝딱 협상이 완료가 될 거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그래도. 그런데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자신이 경제 용토를 넓히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것도 인기 내에 또. 인기 내에 끝내시라 하시겠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네. 진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지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 창간 12주년 기념 미디어 콘서트가 오는 13일부터 3일 동안 열립니다. 우리가 미디어다. 우리가 CEO다라는 주제로 꾸며지는 이번 콘서트에는 미디어 경영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노스웨스턴대학 존 라빈 교수가 함께합니다. 팟캐스트 전성시대를 이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 뉴스타파, 이탈남 제작진까지 총출동하는 미디어 콘서트. 신청은 오마이뉴스 메인면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안이죠. 이 한미 FTA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발효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은 한가합니다. 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후보 모두가 목에 핏줄을 세워가면서 반대를 외쳤던 사안인데도 말이죠. 자, 민주통합당의 이 모습이 한미 FTA에 대한 본심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이것은 애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